고덕스 엑스프로 N의 외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외관은 박스에 그려져 있던 사진처럼 동일합니다. 커다란 액정과 여러가지 기능 버튼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조거 다이얼 하나 있는데요. 조거 다이얼 안쪽에 있는 이 버튼이 조금 비틀어지게 붙어있네요. 일단 전체적인 모습은 보시면 대부분 좀 느끼시겠죠? 프로포토의 그 제품과 비슷한 디자인입니다. 아무래도 요즘 대세가 프로포토이다 보니까 이렇게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측면을 보시면 앞부분에는 스트랩을 걸 수 있는 고리가 있고요. QC를 통과했던 스티커도 있고 고무덕개가 있습니다. 구매 후기를 보니까 이 부분이 들떠 있거나 제대로 고정이 안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다행히 고정이 잘 되어 있습니다. 커버를 열어주면요. USB-C 타입의 USB 포트가 있고요. 싱크로 단자가 있습니다. 아마 이 USB 포트는 펌이 업데이트를 위한 포트인 것 같습니다. 반대편으로 가서요. 이렇게 두 개의 스위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앞부분에 있는 AF 보조광이 들어가는 온오프 버튼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것이 동조기의 전원 온오프 버튼입니다. 물론 배터리를 기본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켜지지 않습니다. 핫슈 잠금 방식은 이렇게 회전형 핫슈 잠금 방식이고요. 이렇게 돌려주면은 이렇게 고정핀이 올라오면서 카메라 핫슈에 고정을 하게 됩니다. 핀 배열 방식은 니콘의 ITTL 방식이고요. 이쪽에는 이제 작동 LED가 달려있습니다. 이렇게 N이라고 된 것이 니콘 마운트입니다. 캐논은 C로 돼있고 소니는 S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열어주면은 AA 배터리 두 개가 들어가는 배터리 홀더가 있습니다. 이게 한국 전파 인증을 받았다는 스티커가 붙어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오라이트 정품이라는 뜻이죠. 자 그럼 배터리를 넣고 한번 켜보겠습니다. 충전이 되어있는지 모르겠네요. 남아있던 예비 배터리를 넣는 거라서 네 자 이렇게 먼저 전원을 네 올리면은 네 들어옵니다. 일단 제가 아까 조금 살짝 갖고 놀아봐서 경호전도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쪽에 보시면은 이제 이 배터리 잔량이 남아있고요. 그 옆에는 이제 작동할 때 소리가 나는지를 표시하는 것이고 이건 채널 이거는 그룹, 이제 엠모드, 광량, 줌 이건 이제 발광할 때 플래시 줌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자 먼저 각 버튼들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이 TCM 버튼 이 확대 버튼을 누르면요. 이렇게 전체적인 그룹이 알파 브라보 찰리, 델타, 에코 이렇게 다섯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브라보로 눌러주면은 브라보 쪽에 먼저 모드를 눌러서 TTL로 쓸 건지 수동으로 쓸 건지 아니면 사용하지 않을 것인지를 고를 수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각자 하나를 쓸 수 있고요. 여기서 눌러도 이제 각각 채널로 이렇게 변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싱크 버튼을 눌러주면은 고속 동조 저게 그룹 버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룹을 사용할 수 있는 버튼이고요. 끝에는 이 MOD라고 쓰인 버튼은 고속수의 AD 시리즈 중에서 모델링 램프가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 제품들의 경우는 이 MOD를 눌러주면은 모델링 램프가 켜지고 꺼지고 합니다. 그리고 이 MOD 버튼을 보시면은 자물쇠 마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꾹 눌러주면은 이렇게 락이 걸리면서요. 다른 버튼을 눌러도 작동되지 않습니다. 이걸 해제시키는 방법은요. 이걸 다시 꾹 눌러줘서 풀어주고 나요. 이렇게 전원을 껐다가 다시 키면 이렇게 풀립니다. 그 아래에 있는 번개의 마크는 조명과의 테스트 버튼입니다. 이렇게 눌러주면은 이렇게 빨간색이 들어오죠. 지금 이제 뭔가 싱크가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안된다고 이렇게 빨간색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메뉴 버튼을 누르면은 엑스프로의 메뉴를 세팅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스탠바이 사용하지 않을 때 스탠바이 기능을 쓸 것인지 말 것인지 비프는 작동할 때 삐삐 소리가 나는 것이 스탭은 광량 조절 스탭입니다. 라이트는 이제 백라이트가 12초가 들어왔던지 아니면 끄던지 계속 들어왔던지 전 계속 들어왔는 걸로 했습니다. 싱크는 인, 아웃 선택할 수 있고요. 그룹은 5개를 쓰거나 16개를 쓸 수 있습니다. 이거 이제 LCD 밝기를 표시하는 건데요. 이건 일단 기본으로 써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혼자 사용하거나 이럿이 사용하거나 아니면 앱을 사용하거나 앱이 있나요? 이건 이제 작동거리입니다. 100m까지 쓸 수 있는 것과 30m까지 쓰는 것. 아이디는 이제 각각의 플래시에다 아이디를 부여하는 기능인 것 같습니다. TCM을 보면 제일 위쪽이 고독스의 헤드온 플래시 200은 고독스의 AD200 360은 AD360 600은 AD600 저는 AD360을 쓰기 때문에 AD360이라고 체크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엑스프로의 외관과 작동을 살펴봤습니다. 일단 액정이 크고 시원시원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보기도 참 편하고요. 확실히 좋네요. 화면이 큰 게요. 저렴하면서도 꽤 품질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approved